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종두를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인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을 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세인 거일 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도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더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로 나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례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익힌 본문 말씀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앞부분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한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의외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한의 불신앙일까요? 아니면 높아심과 두려움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다려왔고 또 예비해왔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완만한 템포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600년이 되어 가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에 그 400년 사이에 약 100년 정도 독립왕국을 이루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그 마지막 끝 무리에 간악한 탄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마카베오 반란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경건한 국가를 유대인들의 국가를 자기들이 세워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깊은 상처와 분열의 골만 그곳에서 얻었습니다 제사장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그들에게는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남았고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반목하는 또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아마 시온의 회복 오늘날에도 주님 오실날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백 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회복될 때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보금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언자들에게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일종의 예덴의 회복과 같이 상징적인 신앙적인 구호이니까 저는 그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게 정치운동이 된다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한 어떤 정치운동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의 벽을 허무셨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재해 놓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그것도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여인을 구원하셨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셔서 유대인의 상식을 깨트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상식이라뇨?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유학하던 때에 스위스어디였던 것 같아요 휴가를 가서 그때는 유학생 때니까 캠핑장에서 묵었는데 캠핑장 수도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들 어디서 왔냐고 서로 소개를 하는데 당신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거룩한 곳에서 왔대요 거룩한 곳 어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고요 자기 말로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내리실 때 거룩한 곳이었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거룩한 곳이었지 그 지리적인 장소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루었던 그 이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바로 이룰 일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시 불러모으는 것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스케일을 작게 본 거죠 우리가 출애국기를 다시 읽어보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자기들이 제사장이 돼서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중보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암송한 구절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이를 온 열방 가운데 알게 하도록 그들은 중보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깨어있는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소모품이나 뺏기는 사람이나 그런 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요하의 증인이든 아니면 저기 뭐예요 이름도 잊어버렸네 신천지든지 그들이 마치 어떤 역할을 하는 중간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영광되고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영토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등대와 같이 우리가 퍼져나가는 빛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구원의 커다란 대업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하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리고 유대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마리아 지경을 잠시 지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동선은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어떤 큰 스케일의 일들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나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다 치유하셨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피해 다니셨어요 그렇죠? 또 소문을 내셨느냐? 소문 못 내게 하셨어요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그런 일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던 이 선지자 피레 세례 요한에게는 조금 답답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힘을 열을 좀 가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자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 너무 낭만적인 것 아니에요? 또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요? 아마 이런저런 소회를 표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별로 나쁘게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마음 알고 충분히 답답하고 예수님은 야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니? 나도 지금 되게 답답해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었어요 영토 싸움, 새 싸움, 기 싸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바리세인들 또 율법주의자들 찾아다니면서 수첩 들고 읽었을 때도 받아 적고 문제점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보지만 될 수 있으면 나쁜 쪽으로 아니 전부 다 나쁜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문제점만 계속 퀘스천마크만 찍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은 새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열매 믿는데 관심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죠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냥 내 믿음 지키기도 빠듯한데 나는 내 할 일돌이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변명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정의라고 얘기하셨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가짜 열심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의 진정함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 앞에서 순정하는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함이고 한 영혼에서 한 영혼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델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라 천하 없는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에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스타디움이나 어디 강단에서 천명, 만명에게 전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배 드렸으면 우리는 인생에 의무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냐 네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선지자가 얘기한 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전해라 뭐라고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2사에서 61장 말씀을 읽으면서 공생회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현수막이 아니었단 말이죠 저희가 300 이야기를 한 것도 뭐 300, 300, 300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면 그딴 구호 한두 번은 언제나 보고 우리 교역자들은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뭘 비전으로 할까 뭐 1만, 1만 어때요? 10, 10, 10 어때요? 열나라에 10개 선교지에 아니면 1만 교회에 1만 성도 그렇듯이 300, 기도원 300 성경에서 좋은 숫자니까 그런 구호 세상에 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 세우면서 우리 회사의 매출 목표는 얼마고 또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얼마고 그런 얘기 홈페이지에다 걸어놓고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렵지 않은 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게 또 그거죠 그걸 누가 이뤄냅니까? 누가? 아, 그죠? 오케이, 너무 좋아요 하고 박수치고 회식하고 그리고 다음 달 다른 직장으로 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누가 그런 것을 지켜냅니까? 저 대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수막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우리가 300교회를 얘기한 것은 교회가 실제 300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300일터를 주십시오 그런 것은 실제로 돕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가 아니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잉여라는 것은요 잉여라는 것은요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틀렸고요 아마 안 할 겁니다 남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남는 것은 철저하게 내 거라는 생각을 사람은 하기 때문이에요 모자랄 때는 이거 쓸 거예요 그렇죠? 자식 먹일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예요 그런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남아 남는 건 내 거야 그런데 내 거를 나누려니까 내가 아까워 그래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니까 주님이 주신 소원이니까 그렇게 해보려는 것이에요 저도 같이 여기에 어떻게 구조적인 계획을 저도 남은 시간 동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비전이죠 성도들과 교회 이름으로 갔다 걸어서 하고 나는 뒤에서 빠져 있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그런 일은 없어요 저에게 비전이란 그런 거예요 누군가와 세주겠지 독일 정부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이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건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참여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고 실제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현수막? 그거 아닙니다 현수막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현수막 용으로 걸어놓는 거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보금의 생명력을 땅 끝까지 그건 현수막 용이 아니었습니다 구호가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주의 생기를 열방에 덮으소서 에스겔 말씀 묵상하면서 표현이 글쎄요 교회 표호로 좀 세련되진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분명하죠 디아스포라 300교를 이끌고 가자 실제로 그렇게 하자 우리 청년이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세웠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 빨리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이루게 해달라고 저에게 약간 나무라는 느낌 같았어요 저는요 말은 누가 못해 그렇죠 입이 없어 말은 누가 못해 말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떤 귀신이 말을 무서워해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죠 예수님을 무서워하죠 실체를 무서워하죠 능력을 무서워하죠 행할 수 있는 힘을 무서워하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별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서 그렇게 전에 내가 읽고 시작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현수막이 아니라고 말해 읽었더라 요한에게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헛되지 않다고 말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을까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멋지구나 멋지구나 헤롯의 칼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 이 웅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멋지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 인생 한 생명 걸어볼 만한 것 아니냐 그런 거죠 중국의 장수들은 원래 중국 이야기는 좀 허풍이 심하죠 그래서 꽃하면 뭐 의형제 맺고 태어난 날은 다를지라도 죽는 날은 같은 날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의형제를 맺고 또 죽는 날이 같기는 뭐 같아요 그리고 막 서로 나라를 우리가 구해보자 천하를 도모해보자 그러면 웅지가 잃어가지고 죽음도 겁없고 그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요 세례 요한이 휠 받는 데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고 예수님은 너 그렇게 사람 못 믿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 그렇게 나무리지 않았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부족하세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 예배 앞에 하루하루의 삶 앞에 진실하고 언전하게 서면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되는 방법이 없어요 현수막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뭐 유튜브 관중 깔아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까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양식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유튜브에 가니까 요즘은 우리 교회 유튜브가 하니까 비슷한 콘텐츠가 같이 뜨죠 어느 목사의 고백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 뭐 그런 제목이 뜨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내가 하고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일생에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거며 저런 거며 이런 것들이 헐란하게 나를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 홈쇼핑 광고 같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빛의 자녀들의 빛의 열매들을 통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한 생명에 대한 언제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현수막과 그리고 현란한 그런 워딩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세례요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요한에게 뭐가 걱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짓 염려하는 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다 어두운 음악 깔고 말세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주님의 교회를 지키신다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한국 교회의 죄악상 목사님들까지 나서서 앞다투어 그런 일이 하고 있을 때 한국 통계청이 보여준 건 뭐였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한국 교회 개신교 성도가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저도 깜빡 속을 뻔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완전 반토막 10분의 1 된 줄 알았어요 하도 난리를 대니까 전통교회 큰교회 대형교회들이 줄어든 거죠 열심히 양육하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들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속살이 쪘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놀라운 일이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살아있고요 중국의 성도들이 그런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의급 당시에 히브리인들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복음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을 하십니다 그 요한의 불신앙을 체크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요한의 질문을 고깝게 받으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중심이 요한의 그 충정이 예수님에게는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떠난 후에 요한이 보낸 사람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너희가 아부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부터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성경이 얘기한 말라기가 얘기하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사약했던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그 제가 사는 곳이 애슈본인데요 애슈본 프랑프루트 할 것 없이 이 가든이나 정원수 컨셉이 갈대 컨셉 그래가지고 저쪽에 방향이 지금 어디야 방향 감각이 좀 없다고 여기 시계포 있잖아요 진 들어올 때 딱 돌아올 때 이 동네가 지금 요즘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다 공장 같은데 하나 유일한 태어민프티션 건물 진 시계방 그 앞에 보면 갈대들 쫙 심어놨잖아요 보셨어요? 지나다니면서 좀 보고 다니세요 기회 오느라 주차짜리만 열심히 찾지 말고 갈대가 쫙 있는데 갈대의 순정 갈대가 있어요 처음에 좀 난데없이 웬 갈대람 갈대예요 억새풀이에요 어쨌든 갈대 억새풀이죠 억새풀하고 갈대하고 다른가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좀 낯설다 싶었더니 요즘 그게 컨셉이래요 그래서 애쉬본에도요 그 억새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갈대가고 달라도 그냥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컨셉으로 이렇게 있어서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갈대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광야에 있다고 다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반짝이는 것이 금은 아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나부 낀다고 해서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천한 인들은 왕궁에 있는이라 네 그는 권세를 탐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 다음에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간 것이냐 선지자다 어떤 선지자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요한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제가 우리는 모두 세례요한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달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서 달리는 사람 아 감각이 빠르시네요 일찍 일어나는 분이군요 감각이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군요 이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앞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있는 거고요 우리는 앞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먼저 그 비전을 선포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앞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은 다시 그 세례요한으로 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예비했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길을 평탄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세례요한에 대한 자기의 그 감정을, 자기의 그 감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어제부터 예수님의 감동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사람이 난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 다음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천국에서는 그보다 못한 자도 없다 그 얘기는 세례요한을 다시 디스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올려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 나가 있고 앞서 달리고 옥에 갇혀 순교하고 그것만이 큰 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십자가의 강도도 하나님 앞에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저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주기도문의 대상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남김없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 중에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전은 현수막이 아닙니다 비전은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앞서 달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난 자 중에서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왜 병도 찾아오고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나요? 훈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 훈장입니다 위인전 보세요 그리고 멋진 사람들의 전기를 보세요 지난번에 카트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그가 흑색정 사기를 받고 그리고 그가 조크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훈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간증에 그런 얘기가 안 들어있으면 간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았더라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잘 살았어요 그게 무슨 간증이야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안 좋은 게 있었을 텐데 우리한테 힘을 줄 만한 뭐가 있었을 텐데 그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나오죠 그때였습니다 오케이 훈장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없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 없어서 그렇죠?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어려운 일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산에 어찌 평지만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남김없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일은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우리의 소원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깨달음과 결단 얼마나 적용과 결단 얼마나 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매일 큐티는 하루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안심이 됩니다 일생하라 그럴까? 그런데 하루만 하려니까 그러면서 꾀가 속으로 싹 스쳐 지나가는 거죠 하루하고 그 다음날 살짝 뒤집어도 하루짜리니까 되겠지 그렇죠? 계산적으로라면 맞죠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모리에 남겨져 있어서 그걸 삭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얽혀가는 거죠 전략 전술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적용하고 결단해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모리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견인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느니라 내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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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